오케이 오케이 네 어우 그거 너무 잘 나오는데 오! 또! 야!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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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다하! 다하! 이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내가 야! 이게 나왔어! 끝났다! 야 이제 끝났어 이거 야! 너무 좋아져 버렸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기맨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오늘 하계 스포츠 대회 2016 어..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 기념으로 스킨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오늘 그래서 전리품 상자 50개를 저희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기간 끝나면 이제 없는거잖아 이거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홍게의 계정으로 구매했구요 아아 아 그렇죠 그렇죠 까는거는 이제 인여맨이 아 잠깐만요! 제 등급 보여주지마! 하하하하 잠깐만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제 등급 보여주지마세요 계속 네 홍게님의 아이디구요 이건 그쵸? 네 심혜입니다 아 자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소개 제가 누군지요? 네네네네 아 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는 아 네 경쟁력 45점에 네 45점에 네 꿈나무입니다 아 꿈나무 네 화이팅 네 이번에 또 스킨에 따라서 공룡맹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소위만한 스킨충이죠 네 또 이제 지갑전사라고 하죠 지갑전사 자 자 오늘 한번 오버워치를 잘하기 위해서 전리품 상자 50개를 구매해봤으면 50개면 얼마입니까 현금으로 네 48,000원입니다 어우 너무 비싸 어우 이거 거의 국밥 국밥 몇 그릇 먹냐 48,000원이면 아니 한 8,9개를 먹지 않을까 아 네 그렇습니다 국밥을 포기하고 전리품 상자 50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발 전설이 떠야될텐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로 예 하 가자 하 첫 느낌으로 풓 여 어 뭐야 아 아 오 야 야 야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너무 좋아져 버리는거 아니야? 그니까 어 이거 괜찮다 장착 네 다시한번 볼까요 너무 Purdue 뭐야 이거 너무 이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스프레이 안더러나? 짜지구요? 자 갑니다 두번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흫 오오오오오 네 다음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야야야야 야 떴어 떴다 야 이거 떴으면 됐다 야야 됐다!! 끝났다x2 원 너무 좋아져 버렸는데 오늘? 호원 서울바니 이쁘다 이거 ya value 좋습니다 오케이 승리포츠 이것도 네 공짜로 드릴게요 네 끝났어 매크리는 일단 매크리 뽑았구요 좋습니다 다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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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괜찮은데요 한조 이거 아 한조 안합니다 아 그래도 약간 애기스럽고 괜찮은거 껴드릴게요 아 저 양심이 있어서 한조는 안합니다 아하하하하하 역시 45점 45점 양심 왕이시네 어 또 한조 나왔는데 한조를 마치 자기를 플레이 해달라 하하하하하하 자 갑니다 45개 남았네 너무 많이 남았다 어 아 한조가 또 아 저 왜이래 오 한조로 플레이 해달라 그래도 안합니다 그래도 안해요 장착해드릴게요 그래도 아 예쁘네 그래도 어 오케이 다음 자 과연 오오오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볼까요 오 이야 진짜 멋없잖아 진짜 멋없잖아 별거 없잖아 가루 구멍을 내버리는데 다 야 근데 43개 아 괜찮아 괜찮아 트레이서 나오자 트레이서 진짜 트레이서 너무 이쁘던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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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딱 재물이 있어야 돼요 아 아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감정표현 아 그래도 괜찮네요 아 아 그래도 멋있어 괜찮네 멋있네 어 괜찮아 괜찮아 오 너무나 된다 야 근데 하하하하 어 너무나 되버리는데 어요 어요 하하하하 자 갑니다 헷 아 뭐죠 오요요요 뭐죠 뭐야 이거 아 아 흔한거였네 아 아깝네 그래도 괜찮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필리오네 오늘 하 하 또야될텐데 진짜로 아 파란색 아 너무 절실해졌어 나 진짜 지금 트레이서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 진짜로 디바나 트레이서만 네 역도선수만 안 나오면 됩니다 하 하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38개나왔어 38개 너무 빨리 나는거 아니야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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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어 아 괜찮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아직 갑시다 제발 오 떴어떴어 어 뭐죠 아 또 이거네 아 근데 이것도 한정판 어 포함던지기 오호 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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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여운데 오져버렸는데 이거 헛 쩌헛 저헛 어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네요 어 좋습니다 장착 자 남은건 36개 아 많아요 아직 아 절반도 안풀어 어허어 오 아악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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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지 이거 괜찮죠 오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져 버렸는데 네 일단 하나 먹었습니다 아 두개 먹었죠 두개 맥크리, 루시우, 공격수 이게 근데 스킨뿐만이 아니었네 하이라이트에 이런것도 나오고 아 좋네 나도 몰라서 하이라이트에 있는지는 몰라버렸는데 자 갑시다 오싱! 하핫 오! 잠깐만 아아아아 아 이미 보유했어 이거 아 아쉽네요 이거 황금색이 떠야되네 아유 그런가요 황금색이 떠야지 그게 나오는거네요 아아아아 절시라인 부족한건 알게하지 이게 좀 마법의 주문같은걸 좀 그려볼까 아 네네 니오올림픽 화이팅 하핳핳 화이팅 브라질 대한민국 선수란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아아아아 아아 주문을 외우자마자 마술같이 아 부족했네요 탁구 괜찮아 괜찮아 아직 32개나 남았는걸? 반도 안풀었어 그쵸 하 갑시다 황금 뼈 떴어 황금 떴어 뭐야 아 이거 우리가 원한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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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트레이서가 진짜 이쁜게 단골이 선수가 진짜 이쁘네 단골이 선수가 이것도 괜찮죠 일단 트레이서 맨다리를 볼 수 있다는게 아 좋죠 오케이 됐어 트레이서는 이제 됐어 다행히 그래도 그치 그치 아쉽진 않다 어 맥크리 루시우 트레이서 이렇게 먹었어 요렇게 잘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게 그렇게 막 넥슨 느낌은 아니네 역시 블리자드니까 역시 역시 갑니다 최고의 게임 아 안 떴어요 네 최고의 게임 취소 하하하하 바로 고 아 너무 급하게 풀었나 아 그런가요 섣불리 갔나요 아 이거 홍기님이랑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 하하하하 나와버렸네요 하하하하 저를 위한건가요 아 저를 림을 위해서 또 45점이니까 또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45점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해주는거죠 스프레이 뿌리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또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바로 갑니다 흠 오 뭐야 느낌 좋아 일단 느낌 아 아 이게 뭐죠 이거 몇 점 모여야지 하나 살 수 있지 아니 근데 저 한조는 왜 잡고 나와죠 아까부터 하하하하 아 너무 질다 1번째야 좋아 28개 남았어 오케 반도 안 풀었어 아직 갑니다 헛 아 아쉽네요 이게 근데 잘 나오네 그래도 자 갑니다 아 아이 그래도 좋아 느낌은 으 아직 안 좋아요 윈스턴 승리 자세 오 오 좋은데 이거 일단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오 좋습니다 느낌좋아 뭐기 고기 아 일단은 아 파라스킨 아 괜찮네요 아누비스 괜찮은것 같아요 오케이 갑니다 보고싱 아 아 아 좀 쉬어갑시다 24개 좋아 일단 10개 남기고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10개만 남기고 오케이 아니 이럴수가 나왔다 토리비엄 먹었다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없는거도 낫죠 일단 가지고있다는게 어딥니까 좋아좋아 토리비엄 먹었고 루시오 먹었고 트레이서 먹었고 좋아 제발 다른거 이쁜거 진짜 디바같은거 대한민국 있는거 대한민국 떠야될텐데 진짜 오오오오 아 승리포즈 어 괜찮은데 플레이어 아이콘도 이쁜데요 이거요? 네네 이거는 원래 기본 아닌가요? 아닌구나 귀엽지 않나 엄청 어 이건 껴줄께요 네 껴줄께요 네 감사합니다 자아 갑니다 아아 이거 왜 근데 항상 파란색은 세번째에 나오는걸까요? 흰흰파흰 뭐지 어? 어 아 아 이게 무슨일인가 자 빨리 10개만 남기고 빨리 오오오오 제발 아아아아악 야 좋은거 그래 나쁘지않아 500크레딧이야 이게 아 근데 지금 그걸 모은다 하더라도 올림픽스킨을 못사는거잖아요 아 그런가 어 저 오른쪽에 솔져 어 아니 어딜 이어 사장님 여어 사장님 나이스샷 아장님 디테일아 김병정님 나이스샷 흫흫흫흫흫흫흫흫흫 lived 여어어 멋있네 19개 남았어요 19개 아 뭐야 이거 뭐야 다음 아 어 아니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집게사장인가요 privilegi 사장님 왜 저렇게 돈을 돈이죠 아 50그레딧 다음 고! 제발! 이럴수가 10좀 드릴게 괜찮네 야밤 뜨밤도 아니고 야밤 야밤 어? 괜찮은데요? 먼지 퍼먹엉? 다음! 아 아 왜 자꾸 나와 저건 안나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안나오는데요? 아 진짜 안나오는구나 잘 다음 고! 아 또 나왔어 이 친구는 흔한 친구네 아 아쉽다 자 3개만 더 오오오 제발! 아아아아 다른색이에요 다른색 루시오 공격수 셀레상 다 얻었다 이제 트레이서만 제발 아 제발 드바도 드바랑 트레이서만 드바랑 트레이서만 진짜 안되나? 안되버리나 이게? 두개만 빨래 아아 이럴수가 이게 4만원이 날라가나요 이게? 드바가 나와줄텐데 그래도 대한민국 90도 부리고 아아 이게 제발 진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네요 10개 남았습니다 10개 남았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진짜 감동과 손을 실어서 아 오케오케 하아 제발 왜있어 내 아이디가 아닌데 난 떴으면 좋겠어 드바가 전 제 아이디인데 오죽하겠습니까? 하아 갑니다! 아 아 하아 이럴수가 제발 아 아 이게 오히려 혼을 실어서 하니까 더 안나오는 듯한 무심하게 볼까 그럼 무심하게 아 어차피 안나올께네 뭐 뭐 해볼까 클릭한번 해본다 정말 아 신경쓰지 맙시다 아 예 신경쓰지 맙시다 그냥 다섯개 남긴 두개만 딱 신경쓰지 말고 가봅시다 예 오케 무심코 그냥 아 으어! 오! 나왔다 Rap 메르시 나왔다 스위스 나왔따 괜찮네요 아주 좋아 이뻐져 그거 그렇죠 아줌마 아줌마 좋아 그러면 메르시 버거고 좋아 갑시다 아 제발 떠와야 될텐데 디바가 무슨색깔이었죠 잠깐만요 디바가 저희가 봅시다 디바 무슨 색깔이야 스킨 파란색 아 이거네 핑크색이네 핑크색 이거 색깔 그 다음에 트레이서가 전설이죠 와 뜨기 힘든거였네 그럼 아 이게 너무 이쁜데 아 이거 오져버리는데 조금 아쉽다 이것도 이쁜데 아 이것도 이뻐 아 이쁘지 아 요 놈을 가져야하는데 요 놈 요 놈이 너무 이뻐 아 아쉽네 갑시다 다섯개 남았어 다섯개 이제 아 진짜 이건 큰일났다 우리 아 그렇죠 그렇죠 갑시다 아 아 비만줄 알았네 아 비만줄 알았네 진짜 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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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중에 하나에 들어있겠지 아 하나는 있겠지 이렇게 빛이 나는데 갑시다 아 안나왔고요 아 너무 아쉽다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합 다합 디바 아 아리야 리퍼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거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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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질 않다 아 근데 이거 마지막은 무조건 안좋은거 나오게 되있더라 내 느낌이야 항상 내가 많은 RPG 게임을 해보면서 마지막은 별로 안좋은거 나더라고 그쵸 기대 안하겠습니다 딱 편하게 새로 따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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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이거다 아 아 디바가 나왔어야 했는데 아 너무 아쉬워져버리네요 30개만 더 깔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걸로는 못사나요? 상자를?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50개만 풀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아쉬운 나머지 전립보상재를 50개를 크흠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얻을수 없네요 이건 네 이건 누.. 이건 누구의 돈이었죠? 아 제 돈이었습니다 네 남의 아이디에 돈을 질러주시는 최고의 BJ 최고의 유튜버 오케이 네 이게 총 100개죠? 하하 하하 그럼 대충 10만원을 쓴겁니다 여러분들 10만원을 아 나와요 자 이번엔 디바나 크레인스 당구리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많아졌으니까 또 여유롭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여유롭죠 에이 뭐 안 나오면 그만이고 갑시다 어 디바 에에에에에에에에 나온거 나온거 아까 나온거 아쉽네 예감이 좋네요 그래도 아 좋네요 초반부터 이렇게 딱 뜨는거 보니까 파란색깔 짜지구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우야 메달 승리의 포즈 좋아 어우 그래도 좋아 잘 떠 오오오 황금 아 아 나쁘지않아 방광객은 나쁘지않아 이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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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감각이 좋네요 다음 오오오오오 전설? 아아아아 고철수집가 그 많은것중에서 아 좋아요 좋아요 오오와금 또 땄어 전설이 아아아아 아 있던거 와 그래도 전설이 연속으로 세개나 와 세개나 미쳤다 설마 계속 이어가 이어가 야야야 느낌좋아 디바 나온거같아 디바 나온거같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깝네 가자고 어 파란색 짜주고 느낌이 너무좋은데 느낌좋구열 기갑전설 기갑전설 가구열 어 디바 나왔다 디바 나왔다 아아아아아아 태극기 디바 탄소이염류가 나오네 탄소이염류가 아 아 아 태극기 태극기 디바 어려워 아 이거 저 어렵네 태극기 디바 디바 아 아 아까 나왔던거 아 둘다 있던거 다음 아 이럴수가 이거 맘에 드네요 가자고 다핫 아 너무 안나오는데 운이 다 썼나 오늘 가자 어 황금 아 야 청년한조 그죠 개 이쁜데 이거 아 근데 한조를 안하거든요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한조를 하라고 권유하였는데 그래도 오 황금 또 아 나왔던거 그래도 전설이 꽤 나오네요 어 오 또 야 야 야 떴어 야 나왔다 야 나왔다 야 이게 나와버리네 이걸 너무 갖고싶었네 내가 야 야 이게 나왔어 끝났다 야 이제 끝났어 이거 야 너무 좋아져버렸는데 됐다 만족스럽다 야 이제 디방 뽑자 태극기 디방 태극기 디방 뽑읍시다 태극기 디방 태극기 디방 제발 태극기 디방 나와라 제발 야 나올거 같다 나올거 같애 진짜 나올거 같애 아 아 어 위도우메이코 뽑았다 네 이거 뽑았죠 어우 다 뽑겠는데 이제 토르비온 위도우메이코 뽑았고 토르비온 뽑았고 위도우메이코 뽑았고 맥크리 뽑았고 메르시 뽑았고 어 트레이스 뽑았고 루시오 뽑았고 그럼 자리아랑 겐지 그리고 디방 그리고 디방 이거 다 뽑겠는데 이거? 미쳐버렸는데? 아 이럴수가 겐지는 안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아 왜 바꾸시죠 마음대로? 아 어 코끼리 좋죠 이런거 좋죠 코끼리 좋죠 코끼리 아 나와랏 느낌좋다 이번엔 느낌좋다 디방 나온다 아 크레딧 이럴수가 제발 안나왔어 안나왔어 또 안나왔어 또 안나왔어 몇개 나왔어 29개 나왔어? 아 불안불안한데 오 디바다 아이씨 네 정크렛 아이 핑크색이 나오거든 디바를 디바가 여러분들 수껌댕이가 나오다니 디바 디바 나왔다 아 이게 또 나오버리네 이게 아 너무 잘 나오는데 근데 기쁘지도 않아 처음에 적어볼 때 기뻤는데 아 아 이건 또 뭐야 저놈의 바스티온 뭐야 이거 멋있는데 아까 복싱이 났다 복싱이 났네 아 디바 나왔다 이번엔 나오기 뭘 나와 안나오네 아까 나왔던거 25개 딱 절반 썼습니다 절반 괜찮습니다 갑시다 아 이럴수가 기대도 안해요 이제 자 아 디바만 나오면 되는데 디바만 디바만 아 디바가 안나와요 디바가 님들 너무 화나열 아 파랭이들 그만 나와라 진짜 아 파랭이 셋 파 셋 쓰리파랑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오오 황금하고 오오 ceo 야 빨간대복 야 자 리아 하 그래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어 사고같은 엉덩이 아 좋아요 그러면 자리아 뽑았고 그럼 우리가 못 뽑은게 겐지랑 디바 디바 겐지랑 디바 뽑으면 뭐 이제 신스킨들은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저 자리아 저스키는 친구들이랑 할 때 써녈을 것 같네요 흐흐흫 어그로 집중용으로 흐흫흫 빨간너머링으로 아 멋지긴 하네 좋았어 이제 디바 나오자 다 뽑았다 이제 디바가 나오면 된다 디바 나오자 진짜 디바 나오자 와 야 오 겐지 야 겐지 나왔어 나쁘지 않아 와 디바 빼고 다 나왔어? 야아 디바 빼고 다 나왔어 야 와 한국만 빼고 다 나온거야? 와 나 미치겠네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빨간너머보다 훨씬 낫다 흐흫흫 흐흫 아 아 디바가 안나와 디바가 디바 빼고 다 나왔어 지금 아 디바 진짜 디바다 어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오 오 멋있네 오 멋있다 이거 오케이 디바 열 아 열 여덟개 열 여덟개 아 또 황금이 나왔는데도 오 야 괜찮다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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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이거 아 이건 진짜 예쁘다 네 하지만 태극기가 나와야 된다 태극기 디바 제발 태극기 디바용 아 이건 뭐야 이거 또 개 귀여운데 이거? 한국인으로서 태극기 디바가 안나오면 상관없거든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맞아요 태극기 디바 노라고 왜 일부만 나오냐 겐지만 나놓으면 어떡하냐 지금 아 진짜 안 나올 amph이다 오늘 atau 태극기 디바 안나오나? 한번 보고가죠 태극기 디바 감을 익힙시다 감을 어허 그래 이거야 이 감 됐어 가자 우린 왜 안나오지? 나오기 힘든건가? 가자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니까 잘 안나오지 안주나봐 그니까 이게 각국 나라마다 어? 안나오는거죠 루시우스키는 브라질에서 잘 안나옵니다 분명 자기거 자기나라에 그렇지 그렇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가자 나오자 좀 아 나오자 돌겠네 진짜 10만원쓰고 디바 안나오면 빡칠거 같은데? 제발 디바다 이거 아나가 나오네요 땡같이 땡깡님 부려야겠다 가자 디바 나오자 안나오네 미치겠네 여러분들 진짜 자 나오자 디바 좀 야 안나오네 나무다 진짜로 아 안나오네 진짜 갑시다 디바 나옵시다 디바 나옵시다 호우 이건 뭐지? 다 내꺼야 디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기분이 두껄 넣은거지 기분 나쁘네 몇개 나왔어?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진짜 몇개 남았지? 아 7개 남았어 안나오려나봐 가자 아악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나오려고 기다리고있나? 가잣 좀 가잣 너무 안나온다 이거 이거만 딱 안나오면 진짜 큰일나는데 아 진짜 다 모았는데 빨간색도 나왔는데 딱 그것만 안나오면 어떻게 와 아 안나올나보다 진짜 안나올건가봐 빨리 Chef 세개 세개 자 걸어봅시다 마지막 희망 이 빗 따라서 대한민국 화이팅 햇나면 돼요 푸meye푸זה 갑시다 따핫 따하아아 trave 와아 아아아아 겐지 인마! 니온 아아! 흘리는거 아냐 저거? 일본 새꼴다웠어요 지금 미치겠네 한개 남았어 자 여기서 나오겠죠 아 이게 너무 전실하면 안되나 그래 겐지 나와라 겐지 니온 나와 그냥 니온 아 니온! 니온 징! 니온 징! 아아아아아아아아 던술이 이렇게 떼줄 몰랐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스킨에서 트윗기 디바 빼고 모든 스킨이 다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거 빼고 네 공격수 다 나왔죠? 네 다 나왔구요 그나마 제일 큰 이득은 트레이서 제일 이쁜데 트레이서가 둘다 나왔다는거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 연출 한번 보죠 저걸로 어떻게 보죠? 하이라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아 여기여기여기서 하이라이트 연출해서 오! 이야아 이뻐져버리네 야아 이쁘다 이뻐이뻐 시간이 딱 맞혔어 이야 아 이뻐요 이뻐요 역시 디자인 장르 배 à 지려버리거든 이거 진짜 이거 말고 챔피언말고 역도전수 아 뽑아도 이걸 뽑아버리네 야 야 야 이쁜데?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루시우 뽑았고요 트레이서 뽑았고 자리아 뽑았고 겐지 뽑았고 메르시 뽑았고 맥크리 뽑았고 위도우메이크 뽑았고 토르비엄도 뽑았습니다 근데 태극기 디바가 안나왔어요 흠흠흠흠 아 진짜 아쉽다 이거 아 이거만 뽑았으면 진짜 완벽해져 버렸는데 아 아 무기가 너무 이쁜데 이거 흔들리는 감이 너무 좋고 아 아쉽다 대한민국 이거 아 대한민국 아 아쉽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사과 한번 하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애국심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뽑을 때 사실 정말 죄송 드리구요 여러분들 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태극기 디바 한번 뽑는거 한번 도전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구요 자 오늘 홍게님 아이디로 네 오늘 전립본상자 백개 까기 해보았습니다 홍게님은 마음에 드세요? 만족하세요? 아 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극기 디바가 없기 때문에 안하네 트레이서가 제일 좋아 하죠 아 promises 네 한국인의 마음으로써 아쉽습니다 일반 내전으로 한번 돌려볼까 트레이서로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이뻘져버렸는데 tear 아가피'. 사람들이 알아보게 됐는데요 야 너무 이뻐져버렸는데 이쁘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스킬을 뽑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자 현질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만원을 질렀어요 여러분들 이 스킨을 위해서 아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아 홍게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최고의 등급이 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45호죠 홍게님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아